안녕하세요.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중모음, 우이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 본 다음에 영어와 한글 단어를 보고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귀 귀 귀 귀 위 위 귀 위, 쥐 가위, 가위 바위, 바위 바퀴, 바퀴 시, 다, 시다 더위, 더위 추위, 추위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먼저 읽어본 다음에 그림과 영어를 보고 저를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쥐 쥐 쥐 가위, 가위 바위, 바위 바위 추위, 추위 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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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위 쥐 쥐 쥐 쥐 쥐 바퀴 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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